재미가 하나도 없다.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만 쓰면 다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재미가 없어지지. 뭔지 알겠지. 이런 사람은 뭔지 알겠지. 시험 감독까지 바라보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60명 중에 이것도 그냥 정말 딱 보이는 거야. 그럼 그 사람들 보면 더 딱 보이지 않겠니? 튀어야 되는 거죠. 이게 튄다는 게 비오거름이 튀면 안 되지만 뭔가 딱 기억에 남는 포인트가 있으면 다 비슷하잖아, 느낌이.